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수소자동차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소자동차면 어떤 자동차가 떠오르세요? 저는 바로 떠오른 차량이 현대자동차의 넥소입니다. 넥소는 의심할 필요 없이 세계 최고의 수소승용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 지위가 다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요다의 미라의 2세대가 이것 역시도 수소자동차인데요. 미국과 일본에서 출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성능이 개선됐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미라의 2세대의 모습입니다. 세단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플랫폼은 TNGA-L, 도요다의 글로벌 플랫폼 중에서 럭셔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후륜구동 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차량 전장은 5m가 조금 안되는 정도고 전폭 높이를 다 감안해 봤을 때 그랜저 I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형상 디자인은 맥서스 LS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차량은 두 개의 트림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각각 고급 사양을 좀 넣어서 높은 트림, 낮은 트림으로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좀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휠, 타이어 사양을 좀 고급 사양을 넣는다던가 해서 좀 트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왼쪽 모양을 보면은 20인치 블랙의 스포터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19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 모습을 좀 본 딴 것 같아요. 도요다 차량을 좀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아랫부분은 도요다 캠리나 아발론은 비슷하고 윗부분은 도요다에서 유명한 프리우스 차량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좀 될까 모르겠네요. 코가 좀 튀어나왔고 아래 하단 부분에는 아발론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측면 부분 모습 보면 굉장히 잘 빠진 쿠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이 정말 잘 빠졌죠? 여기 보시면 퓨얼셀이라는 이렇게 도요다 하이브리드 마크도 돼 있는데요. 다소 특이한 곳에 위치해 있고 있어요. 보통 이런데 이렇게 엠블럼을 놓지 않는데 좀 특이한 위치에 붙여 놓고 있어서 제가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런 정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엠블럼이 도요다 브랜드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위치에 붙여 있기도 합니다. 여기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위에 가장 위에 것은 렉서스 차량들은 2열 도어 하단 부분에 이렇게 하이브리드라는 엠블럼 붙이고 도요다 차량들은 1열의 휠 하우징 위쪽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퓨얼셀,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1열의 휠 하우징 하단 부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괜찮겠습니다. 후면 모습인데요. 굉장히 잘 빠졌어요. 공기역학을 굉장히 잘 개선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터 제가 봤을 때 아발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리어라이트를 중간에 연결한 부분 이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화살 모양의 이렇게 디자인을 형상했는데 되게 특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골프백 3개가 들어갈 정도의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1세대의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실내의 모습은 다소 언밸런스한 그런 모습을 가진 디자인 형태를 채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어벤트가 이쪽 한쪽 끝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로 뚝 떨어지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는 12.3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9인치 정도의 운전자 클래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패시 하단 부분에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는 다소 장난감 같은 프리우스나 이런 데서 적용된 듯한 전자식 변송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들이 그렇게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소 깔끔하고 아날로그적인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특이한 계기판이 있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01234에서 마치 RPM 타코미터 같이 생겼데요. 전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1분당 100리터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연료전지 차량은 공기를 흡입해서 공기를 정화해서 산소를 쓰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배출되는 공기가 아주 깨끗한 공기가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공기를 정화시키냐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인 차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독특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이라고 되어있면 1분의 1000리터의 공기를 정화한다 이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두개 트림으로 출시하는데 그래서 2열에도 좀 더 많은 편의사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5인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센터레일이 많이 튀어나와서 5인승보다는 오히려 4인승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터치로 동작하는 공조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고 온도, 사운드, 음악, 볼륨 이런거 그리고 전동식으로 커튼을 여닫고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2열 쪽에 보면 1500와트의 인버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소 특이한 부분인데요. 시트 등받이 쪽에 있는 이렇게 손잡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차량들을 종종 본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이런 차량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디자인 형태는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들이 일본 스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출시하는 모습과 또는 글로벌하게 출시하는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라이 2세대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케이블이 하나 꽂혀 있죠. 연료전지 스택에 꽂혀 있고 아래 부분 연결돼 있어 어딘가에 선에 연결돼 있는데요. 파워무브라고 공급되는 인버터로 보입니다. 이번에 미라이 2세대에서는 커넥터가 하나 제공돼서 응급상황, 재난상황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연료전지 차량의 연료전지 스택은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DC 전류를 생산하고 거기서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로 바꿔서 전류를 내보내면 바로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장치로 보여집니다. 특히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야외에서 이런 40kg가 조금 안되는 인버터 장치만 하나 있고 케이블만 연결되면 집에 있는 어떤 가전제품이든 갖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캠핑용으로는 아주 최적의 장비로 보여집니다. 아주 좋은 편의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옵션을 아마 공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료전지 차량의 수소 차량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품들 중에 부품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연료전지 스택이고 가운데가 수소를 담을 수 있는 수소연료통 그리고 오른쪽이 파워 컨트롤 유리닛 그 하단 부분에 리튬형 배터리하고 모터를 동작하는 구동 모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핵심부품들을 미라의 2세대는 완전히 다 새롭게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업그레이드가 아닌 새로운 부품으로 새롭게 개발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연료통인데요. 수소연료통이 예전 같으면 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 추가해서 3개로 늘렸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세로로 길게 그리고 이어 시트 하단 부분에 가로로 길게 그리고 트렁크 하단 부분에 연료통이 하나 더 매립돼서 총 3개의 수소연료통이 들어가 있고 5.8kg의 수소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세대하고 2세대의 모델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1세대의 연료전지 스택이에요. 연료전지 스택 옆에 있는 것은 DC-DC 컨버터예요. 보통 DC로 나온 200V 중반 정도의 전압을 갖다가 다시 업컨버팅 다시 DC-DC 컨버팅 해서 500V 정도로 만들어서 그 전류를 갖다가 모터에 공급하게 되는 건데요. 2세대의 미라에서 보시면 연료전지 스택이 상당히 얇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것은 DC-DC 컨버터를 넓게 만들어서 붙이지 않고 위에 쌓았어요. 좀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연료전지 스택에서 밀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3.1kW, 그러니까 부피당 3.1kW의 에너지 출력을 냈는데 이번에 대폭 향상돼서 4.4kW의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상당히 적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가장 먼저 연료전지 스택인데요. 연료전지 스택 미라이 2세대 같은 경우는 출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출력이 128kW고 넥소는 95kW입니다. 다소 많이 떨어지죠. 예전에 1세대의 미라이 같은 경우에는 114kW 정도였는데 이번에 대폭 향상돼서 128kW로 출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넥소하고 격차를 크게 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밀도 차이라고 했는데요. 적은 부피에서 큰 에너지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4.4kW고 3.1kW 정도의 에너지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요다의 미라이 2세대 연료전지 스택이 굉장히 업그레이드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수소 연료통인데요. 수소 연료통은 3개로 똑같아요. 반면에 동일한 사이즈로 있는 게 넥소고요. 미라이 2세대는 각각 다 다른 크기의 수소 연료통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이는 5.8kg의 수소를 적재가 가능하고 넥소는 좀 더 큰 용량을 적재가 가능하겠습니다. 6.33kg의 수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적재 용량 면에서 보면 넥소가 훨씬 유리가 하죠. 그런데 수소 연료통을 만드는 기술이 또 대단한 기술이 됩니다. 이 수소 연료통을 만들 수 있는 게 국내하고 도요다 정도가 되는데요. 700바 정도의 고압에 견뎌야 되는데 이 연료통에 적용되는 수소 적재의 무게 용량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5.7kg 정도의 WT%에서 중량%로 표시를 하게 됐는데 넥소 같은 게 5.7kg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라이 2세대 같은 경우는 6.0kg으로 수소 적재량이 무게 대비 훨씬 더 많은 수소를 적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것 기술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동일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썼고 용량은 넥소가 다소 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넥소는 1.56kWh인데 조금 변경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줄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래도 미라이 2세대보다는 배터리 용량은 더 큽니다. 미라이 같은 경우에는 1.2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동 모터 차이입니다. 구동 모터는 넥소가는 120kWh 토크가 좀 더 커요. 395Nm의 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미라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좀 더 좋은 134kWh 출력을 보여주고 토크는 다소 좀 적습니다. 300Nm로 토크가 좀 더 적어요. 무게 차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동일한 무게라고 보면 가속도 면에서는 넥소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넥소가 SUV라서 더 무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무게는 공개되는 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넥소하고 미라이 2세대를 기술적인 스펙을 비교해 봤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에서 출시될 때 과연 미라이 2세대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될지가 굉장히 관심도가 있게 됐고요. 낮은 가격으로 출시되면 수소차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회 충전 주행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넥소는 EPA 기준으로 380마일, 610km 좀 넘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미라이는 예상하기로는 넥소보다 좀 더 높은 400마일 정도의 1충전 주행거리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 미라이 2세대가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넥소도 빨리 서둘러서 차기 버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판매량이 워낙 적어서 다음 세대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미라이 2세대가 성능이나 디자인 이런 면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수소차 1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